1.2.2.1 데이슨이 특징, 이 철로 절대 가면 안됨 알려주지 마세 야 뭐야, 너는 왜 죽어? 응? 아니 테스트, 니분, 왜 죽음? 아, 기다려봐, 이거 딱 봐도 발판, 이것만 안 밟으면 됨 굿 이 새끼지, 뭐어? 아, 개웃기네 이마 던전, 던전보다 이 사람들이 웃기네요, 예 아니, 그 딸 보니까 여기서 죽 여기서 죽네? 오케이 죽는구나, 확인 히잇 히잇! 느낌 딱 왔는데, 아, 안되네 느낌 딱 왔는데 이거, 이거 딱 봐도 딱 봐도 여기 이마 막힘 이 새끼들, 번지새끼들 이거 절대 여기 입구에도 안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아, 씹, 아니네 일단은, 차근차근 여기부터 아이, 씹, 할 야, 한 명 와봐 한 명 오세, 한 명 와보세요 야, 너가 가서 밟아봐 아니 야, 너가 가서 밟아봐 한 것밖에 답이 없어요? 이거 씹, 하아씨 다 눌러봐야되는 거야? 이런 걸로 하면 안 돼? 히잇! 아, 엉테이거 없네 아니 여긴, 토적고 아예 요거 딱 봐도 씹, 날라가잖아, 이거 에라이씨 빠이 어, 살았음, 니마 니마 이게 월호기임 여기도 터졌고 터진 거 위, 위에가? 그런 거 없고요 오, 대박 안녕 오박 역시, 월호기 세상을 지킨다 위로 가라고는 써있는데 이제 약간 이런 거 한 번씩 가보고 싶은 마인드 오, 진짜 치킨다 액저들